3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개념을 전반적으로 mysql 자체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열어볼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그림을 그대로 구현할게요 교재는 54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절차인데요 이 절차 그림과 아까 3-1 그림 두가지를 펼쳐놓고 같이 진행할게요 이 그림과 3-2 그림 두가지 그림을 펼쳐놓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죠 일단 전반적인 과정을 먼저 요약해서 보시면 dbmas를 설치해야 하는데 당연히 설치했죠? 설치했으니까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네요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dbmas는 이걸 깔아놨잖아요? 깔아놨으니까 된거고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저장소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비어있는 통 모양으로 되어있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게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돼요 테이블 볼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회원 테이블 또는 제품 테이블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죠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면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데이터는 행 데이터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 돼요 우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4건을 입력하게끔 되어있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3건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입력된 이 데이터를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우리가 진행할게요 차례대로 진행하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구현하는 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를 실행할까요? 자, 실행되면 우리 위에 클릭하죠 로컬 인스턴스 위에 클릭해서 루트 빌림으로 우리 1, 2, 3, 4로 했어요 학습한다고 1, 2, 3, 4로 해서 OK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 스키마라고 있거든요 스키마 용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키마 보면, employee 샘플이랑 시스, 월드,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교재는 55페이지 실습 1번부터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이것은 제가 옆으로 두고,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게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줄일게요 줄여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용어라고 그랬죠 얘네들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직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Schema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먼저 이 그림에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걸 만들고 그랬죠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름의 약자인 shopdb라고 할게요 shopdb라고 이름을 간단하게 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 교재와 동일하게 shopdb라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apply 누르시면 얘를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apply 하면 기본적으로 Create Schema shopdb, 사실은 이렇게 쿼리문을 줘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shopdb를 GUI 환경, 그래픽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이 명령문으로 만들 거예요 자, apply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finish 하면 왼쪽에 shopdb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여기 shopdb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얘를 닫으면 돼요 조그만한 X자 있죠? 여기서 X 누르면 다시 닫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으면 여기 그림상에 보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비어있는 원통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지금 실습 1번을 마친 거예요 이제 교재 60페이지 실습 2번부터 이어서 하죠 자, 실습 2번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 shopdb 안에 회원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테이블에 먼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테이블의 설계도는 여러분이 교재 60페이지에 이 아이디, 회원이름, 주소를 어떤 영문이름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보시면 아이디는 멤버 아이디 회원이름은 멤버네임, 얘는 멤버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어요 열이름을 영문으로 줘야겠죠? 그리고 이 회원 테이블은 멤버TV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문자, 얘도 문자, 얘도 문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 얘는 문자 최대 8글자까지 얘는 5글자까지 얘는 20글자까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설계를 표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2개의 표를 그대로 적용할게요 표가 됐으니까 옆으로 두고요 표 그대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자, 오른쪽에 숍 디비를 확장할게요 숍 디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쇼핑몰 데이터베스 안에 만들어야죠 테이블을 줍으면 테이블이 아직 없으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테이블을 만들겠다 클릭하시면 테이블을 만드는 창이 납니다 그리고 테이블 네임을 아까 계획대로 얘는 뭐 썼죠? 아까 멤버 TBL죠? 멤버 TBL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대문자로 썼을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소문자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 이름은 뭐죠? 열이 아이디로 했죠? 멤버 아이디라고 그럼 여기 컬럼된 이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멤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까 타입이라고 보았죠? 문자형으로 했죠? 차 문자형은 캐릭터로 차예요 클릭하시면 차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차를 찾으면 차 있죠? 차하고 이 안에 팔 차팔하면 문자 여덟 글자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계획도로는 여기 다 끄고 낫널 반드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낫널로 제가 체크까지 일단 해놨습니다 나머지 세 개 두 개 더 추가로 회원 이름과 주소도 입력할게요 제가 입력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멤버 아이디와 멤버 이름 두 개는 NN이요 낫널의 힘인데요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디와 이름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끈 게 그냥 안 넣어도 되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계서 상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설계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름은 멤버 테이블에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좀 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서 그림 상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어 있죠 PKE로 지정하는 것은 여기 보면 PKE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 아이디 앞부분에 PKE를 체크하면 여기 보면 열쇠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지게끔 준비가 됐어요 자, apply 눌러볼게요 apply 누르고 yes, ok 누르면 여기 보면 테이블을 만드는 생성 구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SQL문이 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이니까 연습겸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게 오히려 되게 불편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MySQL에 익숙해지면 SQL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pply 누르고 finish 누르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멤버 테이블 보이죠? 자, 멤버 테이블은 잘 만들어졌으니까 X자 누르고 닫고요 이번에는 product 테이블 만들죠 똑같죠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래서 여기다 product 테이블 이름 주고 열 도 아까처럼 교재에 있는 대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나서 또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 테이블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제품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잠깐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 product tvn로 이름을 주고 여기 이름들 다 만들어주고 영문으로 다 만들어졌고 타입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타입은 선택해도 되고요 직접 입력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product name을 primary 키를 주고 남널은 3개, amount까지 3개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지금 제품 테이블까지 그대로 잘 완성을 한 거죠 역시 apply 누르고 apply 그리고 finish 하면 멤버 테이블과 product 테이블,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63페이지 실습 2번까지 간단하게 마쳤어요 자, 이제는 64페이지 실습 3번을 해볼까요? 실습 3번에서는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회원 테이블은 현재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기 데이터가 안들어있겠죠?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자, 우리 멤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셀렉트로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현재 조회가 쭉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현재 멤버 아이디에 널널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할게요 여기서 입력해서 더블클릭하면 dang하고 이름을 제가 dangtani, 그리고 탭키 치면 다음으로 가거든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탭키 하면 다음 또 계속 지하고 지... 지은이하고 탭키 치고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니까요 필요하면 여기 늘리셔도 관계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제가 추가해서 넣고 보여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필요한 만큼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 4권이니까 4권을 제가 넣었고요 만약에 잘못 넣을 수 있어요 잘못 넣었어요 오류에서 그럼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서 선택해서 그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로 하면 얘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다 했으면 오른쪽 아래에 apply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nsert문인데요 이 구문으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사용할 거예요 조금 길긴 한데 이 구문을 사용해서 실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apply 누르면 finish 하면 지금 이 4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완전히 입력이 됐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어디요? product table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lect row 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하고 보여드릴게요 역시 제가 동일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역시 apply, apply, finish 누르면 얘도 입력이 된 상태죠 자, 얘네들은 탭은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습 3번까지 65페이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을 여러분이 잘 하셨고요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66페이지 데이터 활용인데 실제 셀렉트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셀렉트 해 볼게요 조회해 볼게요 자, 셀렉트... 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만든 테이블이 sqldb에 있는 숍db에 있는 멤버 tbl이죠 그러면 먼저, 얘를 틀렸고요 자, 얘를 왜 지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테이블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내가 이 테이블을 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나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서 숍db 있죠 이 db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두꺼워져요 폰트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쿼리문을 셀렉트... 별표... from... 테이블 이름이 우리 멤버 tbl이죠 사실 대문자를,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문자를 넣는 것은 앞으로 예약어는 대문자 할 거고요 소문자는 사용자 정의어 예약어는 셀렉트, from... 이거는 sql문으로 약속된 말이고요 멤버 tbl은 제가 지어준 이름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섞어서 쓸 거고 대문자는 예약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번개모양이 있거든요 번개모양 세 번째에 있는 얘를 누르시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가 맨 뒤가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자, 그래서 다시 번개모양을 누르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회가 잘 되면요 맨 밑에 여기 보면 조회가 잘 됐다 이렇게 4개의 행이 리턴 됐다 얘가 좀 폰트가 작아서요 이런 식으로 메세지가 잘 나옵니다 커리 문을 입력하고 이 번개 표시를 누르면 이 결과가 밑에 나온다 그리고 그 메세지는 또 맨 아래쪽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케아 제일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이 셀렉트문이에요 지금은 한 줄짜리 아주 가벼운 줄을 했지만 이 자체를 앞으로 6장, 7장 이런 데서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 했고요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셀렉트하고 별표 치면요 모든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열이 아니라 제가 특정한 멤버의 이름과 주소만 알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열들을 써주면 돼요 열 이름을 멤버 네임 콤마로 구분하면 돼요 멤버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얘를 역시 번개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필요한 열 두 개만 나왔죠 제가 이번에는 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훈이 상다리에 대해서만 제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셀렉트, 줄은 한 줄 따도 되고 셀렉트 별표 from 멤버 TBL 그리고 외어 조건으로 멤버 네임, 네임 이콜 상다리 상다리, 이 친구만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입력한 다음에 번개를 다시 누르면 상다리가 잘 나왔는데 이제 주의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쿼리문원이 지금 두 개인데 제가 원하는 게 두 번째고 첫 번째 거는 실행을 원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탭보면 첫 번째 것도 실행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행됐어요 그래서 이 쿼리창에서 번개를 누르면요 이 쿼리창이 두 줄이 아니라 천 줄이라도 다 실행이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지워도 되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행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 번개를 누르시면 이 마우스로 선택된 것만 실행이 됩니다 꼭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셀렉트는 선택하니까 괜찮은데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까지 실행되면 나중에 데이터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번개 표시를 누르는 걸로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에는 뭐, 마이 테이블 할 거예요 하고 아이디 인트 아주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해서 선택하면 여기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런데 왼쪽에는 안 보여요 테이블에 지금 방금 만든 마이 테이블이 안 보여요 굉장히 흔한 경우에요 이럴 때 얘가 바로 적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바로 보고 싶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맨 밑에 리프레쉬을 하면 다시 보이죠? 마이 테이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실행이 있다고 여기 안 보이면 실제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용이 늦게 된 거다 그럼 리프레쉬를 시켜라 이 정도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1페이지 실습까지 다 마쳤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만들고 조회하는 것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에요 약간 짧긴 했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실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니까 이 실습을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해본 분이라면 꼭 반복해서 한 번 더 연습해서 지금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